열심히 좋은 선수로 남아줬으면 좋겠는데 또 그러지 못할까봐 그것이 내신도는 걱정이죠. 부담이 되셔서 그게 바로 자식 키우는 부모의 마음이겠지요. 산날의 바로 첫 번째 집. 이제 양학선 선수의 새 보금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집에 아주 특별한 것이 있다고 하네요. 바로 여기인데요. 우리 아너리 여기가 낚시태예요. 낚시태요? 네. 우리 아들 오면 여기 낚시해. 고기가 엄청나지. 말도 못하지. 물 받나 고기 받나가 될 거예요. 낚시 그러면 저 양선수 와서 한 적 있어요? 어 와서 봤네. 아들에게 선물 받은 집 한 켠에 아들을 위한 공간을 만든 아버지. 하룻밤에 꿈같은 시간을 보내고 아들이 머물렀던 자리에 이제 아버지는 빈 낚싯대를 채웠습니다. 양학선 선수에서 아들 양학선으로 돌아오는 그날을 기다리며 말이죠. 집 그리고 가족. 가난을 함께 버텨온 형제는 그 우애가 또 하나의 금메달감이라고 합니다. 형이라는 노래를 우리 작은 아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엄마 형이 이 노래는 난 노래방에서 들려줬는데 진짜 좋다 그래요. 그래서 그래? 그럼 한번 틀어봐라 그랬더니 핸드폰으로 틀어주는데 굉장히 노래 가사가 마음에 막 가슴에 막 찡하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잘 부르지는 못해도 그 노래를 배우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삶이란 시련과 같은 말이야 잘하시네요. 삶이란 시련과 같은 말이야 나이 스물하나 고통과 시련을 이겨내고 세계 정상에 우뚝 선 양학선 형도 그랬단다 죽고 싶었지만 견뎌 본인 괜찮더라 이제는 내 자식이 아니라 국가의 자식이 됐으니까 더 큰 인물이 됐어 더 좋은 일도 많이 하고 학선이도 그러고 제 형도 그러고 세상에 두 아들이 다 밝게 다 자라져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남한테 보답하고 또 자기가 그만큼 받은 것을 다시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어떤 집인가보다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가 아닐까요? 양학선 선수 가족들의 앞날을 더욱 응원합니다. 양학선 선수가 금메달 따면 꼭 집선물을 해주고 싶다고 했을 때 참 뭉클했거든요. 양학선 선수의 꿈이 잘 이루어져서 아주 뿌듯합니다. 새 보금자리에서 행복하길 바랄게요. 입주 정말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효심 깊은 아들을 두시는 양학선 선수의 부모님 어찌 아들 바보가 안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세상 또 둘도 없는 아내 바보가 한 분 또 계신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신농무가에서 만나보시죠. 행복한 귀농 생활을 전하는 신농무가 오늘은 경상북도 3주를 찾아왔는데요. 반갑습니다. 저는 모델면 증량리에 사는 복숭아 농사와 꽃꽃 농사를 짓는 꽃꽃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내 덕분에 직업을 3번 바꾸고 이래 이모자 인생을 살아가는 최연구를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내 바라기 남편과 복숭아 바라기 아내의 알콩달콩 귀농 생활기입니다. 물 맑고 공기 좋다는 경북 상주에서는 지금 수확을 앞둔 복숭아의 달큰한 향기가 가득합니다. 좋아요. 다 돌로 보이지 뭐. 몇 원짜리가요? 여기 추천보다 이게 5천 원짜리가 한 개씩 다 달려있잖아요. 5천 원짜리가 주릉주릉 달려있잖아요. 불로장생의 과일로 신선들이 즐겨 먹었다는 복숭아. 최연구 씨 부부의 복숭아가 다른 곳보다 더 맛있는 이유가 있답니다. 너무 맛있겠습니다. 당도가 좋아요. 아이고 당도도 좋고 막. 당도 엄청 좋습니다. 여기는 밤낮 기온차가 심해가지고 당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 고렌지거든. 완전 유기농은 아니지만 유기농 90% 유기농이지. 소분 비료가 바로 맛있는 복숭아의 두 번째 비결. 저기 다 뭐예요? 아 우리 맥이는 토종병아리. 여기 토종병아리에 출퇴근하는 토종병아리. 아침에 다 같이 출근할 때가. 또 퇴근. 그렇군요. 집으로 퇴근하는 출퇴근.